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알파치노를 아끼는 척하면서 뒤로는 파치노의 조직을 무너뜨리려 하죠. 그 연기자가 바로 전설적인 연기학교를 이끌며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던 메소드 연기의 달인 리 스트라스버그입니다. 그가 가르쳤던 제자 알파치노와 만년의 연기 대결을 펼쳤던 것이죠. 대장동과 관련해서 거침없이 폭로를 이어가는 나묵 변호사입니다. 변변한 극장 하나 없는 인도 시골 마을 사람들이 슈퍼맨 영화를 찍어 자기들끼리 비디오로 돌려봤습니다. 비쩍 말은 동네 청년이 전혀 영웅 같지 않은 영웅을 더듬더듬 연기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 요즘 말로 발연기라고 하죠. 대장동과 관련해서 거침없이 폭로를 이어가는 나묵 변호사를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기 능력이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남 변호사에게 연기 지도를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의 연출 능력이 낙제점이라고 했죠. 앞서 검찰 수사를 소설에 빗댔던 비유를 이번에는 영화로 옮겼습니다. 검찰이 남 변호사의 폭로를 연출 사주하고 있다는 건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남 변호사는 즉각 저를 영화에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자기를 대장동 무대에 기용한 분이 이 대표 아니냐는 뉘앙스죠. 그러면서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을 다루는 것이니 연출과 연기를 할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소설 논을 일축했을 때보다 되받아치는 펀치가 사뭇 셉니다. 이렇게 폭로가 쌓이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제안한 이 대표와 정치공동체 선언 캠페인에 부름 사이에 딱 한 의원만 동참한 것이 당의 분위기를 말해 줍니다. 분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 대표가 공청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남 변호사를 캐스팅했다면 최악의 미스캐스팅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 하나 잘못 썼다가 영화가 망하는 일이 수두룩하니 말이죠. 추임 100일 회견을 이례적으로 건너뛴 이 대표가 뒤늦게 짤막한 글을 올려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갈수록 부풀어가는 사법 리스크에 끝없이 침묵하는 것을 이재명다운 길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2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이 작품은 다큐였습니다. 이 작품은 다큐였습니다.